네, 시총 3위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 한동안 옥신각신 했었는데 네이버가 쪽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관련한 이슈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카카오가 오늘 오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역대 2분기 최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42%나 늘어난 1조 3,5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굉장히 잘 나왔죠. 66% 증가한 1,626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보니까 뭐 하나 뺄 것 없이 정말 고른 호실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흔들리는 사업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부터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한 7,600억 원에 달해를 했고요. 여기서 톡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 광고형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워낙 지금 모바일 온라인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콘텐츠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해서 5,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카카오 콘텐츠 사업이 어떤가 보면 이제 게임이 있고요. 뮤직이 있고 스토리 그러니까 웹툰 사업을 포함한 스토리 사업이 있고 또 영화 드라마 사업을 하는 미디어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매출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2% 올랐고요. 스토리 매출도 57% 요즘 굉장히 많이 웹툰 보시거든요. 또 게임이 20% 뮤직이 11%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집콕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모바일 활동이 급증을 했고 카카오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상장을 했는데 따상은 안 됐지만 급등해서 지금 시총 12위권입니다. 전통의 은행주들은 좀 섭쌀하실 것 같아요. 김종원 기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오늘 상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상을 기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시초가 대비 26% 오른 6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장 직후에는 한 5%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던지는 분위기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앞서 일각에서는 공모 과정에서 카카오뱅크에 공모가,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따상은커녕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BNK 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상장 뒤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청약 자제를 투자자들한테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때 제 주변에도 이 보고서 보고 안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얘기일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투자 들어가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반대로 오늘 카카오뱅크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37.7% 높은 5만 3,7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후 주가 흐름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시총이 30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KB금융을 제치면서 금융 대장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피 12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게 현대모비스나 LG전자 이런 큰 기업들을 제친 거니까 대단한 결과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세만이고요. 창업자 김범수 의장 얘기를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부자 1등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이분은 미국 사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신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하여튼 팩트체크는 하고 하여간 카카오 요즘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전망과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카카오가 손해되는 사업마다 다 터지고 있다. 빵빵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기존의 메신저 또 포털에서 시작을 해서 게임, 은행, 모빌리티, 페이 거의 손해되는 사업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카카오가 장중 17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주가가 이것보다 넘어서서 지속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난달에 카카오 주가가 17만 원을 넘은 뒤에는 다소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약세 속에 카카오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가량 내린 14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보증권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메리치 증권이나 이베스트 투자 증권도 각각 18만 4천 원, 18만 2천 원을 언급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을 크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화 투자 증권 역시도 하반기에 카카오의 주요 사업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히려 가팔라지면서 목표 주가도 오를 것이다. 18만 5천 원까지 올려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때문에 높은 주가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커머스나 유료 콘텐츠 이런 사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요 사업들의 가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는 주가 추가 상승, 긍정적으로 굉장히 내다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소식까지 기업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기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